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에서의 간절한 호소 2. 한국이 해냈다 3. 유럽에서 온 사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경에서의 강력한 충돌 행동은 폴란드 러시아 갈등을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극도로 긴급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무기의 수는 강력한 러시아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메가, 방어 계약,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싸우지를 못했던 한이 맺힌 나라가 유럽의 무기를 파는 날이 다 온다며 많은 분들이 감개무량한 마음이셨을 텐데요. 얼마 전 한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 감동을 깨는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뜬금없이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내수 물량까지 모조리 돌려가며 폴란드에 올인한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을 잘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역시 추후 확대되는 수출길에서 거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폴란드 국영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하필이면 폴란드의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오는 2025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인 폴슈카 2052 때 자신들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게 되면 군비를 줄이고 한국과의 거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폴슈카 2050은 보도를 통해 폴란드군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물자를 긁어모아놓고 그제서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악습이 있다며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방 정책 역시 이런 식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감사를 진행해서 신중한 계획에 따라 물자를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구입 계획도 수정 검토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슈카 2050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방부 차관 출신인 야누시 잼캐는 우리에겐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공수수단도 장착 무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온전차와 전투기는 결국 경납고에서 썩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남겼죠. 국방위원회 부의장 체스하프 무로체크도 국군 현대화 계획과 국군 발전 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아예 이런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장비를 사놓고 나서야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미국 M1A2 A 브람스 50대를 구매했을 때에도 그랬고 최근 한국 FA-50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폴란드 현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제대로 된 운용 계획도 없이 납기일이 빠른 한국을 붙잡고 무계획적으로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여태껏 해온 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무기는 본래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체계의 운용 계획에 추가해서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지에 맞게 독일과 미국 무기 도입을 더 늘리고 한국 무기 구매량은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폴슈카 2050은 친이유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유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와의 바이마르 삼박북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폴슈카 2050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리고 이유와 사이가 안 좋은 여당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여당이 택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라는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군축을 외치면서 최소한의 방위를 위한 무기 구매까지 딴지를 걸고 나섰던 업보가 있어서 안보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폴란드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죠. 따라서 이는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만약 폴슈카 2050이 집권 여당이었어도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군축 같은 평화에 젖은 탁상 공문을 할 상황이 아니게 되자 이들은 무기를 사더라도 같은 유럽인 독일한테서 사던가 하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발언이죠.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한테 침공을 당해온 국토를 유린당한 역사가 있고 이 때문에 독일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국민적인 감정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국방장관이자 집권 여당의 2인자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역시 공식 sns를 통해 야당에 붙은 전 사령관들로부터 매일 비난을 듣는다. 이들이 전직 사령관이라서 다행이다.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구했다며 이들의 주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입장을 돌려서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거래한 무기의 납기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이 헝가리에 판매한 레오파르트 2 전차 44대는 계약 성사가 이뤄진 것이 2018년인데 아직 납품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내년에 겨우 시작해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초도불량이 5년 만에 도착하고 납품 완료까지 무려 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올해 계약해서 이미 초도불량 10대를 확보했고 2024년쯤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인 것과는 너무 심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폴란드 네티즌은 이를 두고 헝가리의 첫 번째 레오파르트가 도착할 시점이면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동유럽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동유럽 국가가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국방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은 우리가 다시 발트와 동유럽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독일이 유럽 국가들한테서 받았던 주문들을 한국이 가로채고 있다. 모자란 정치인들 때문에 다 날리는 중? 한국은 동유럽에서 우리보다 덜 증오받기 때문에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세일즈 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 다이월트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일을 두고 독일 산업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와 자동차 등 독일 내 대기업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버튼까지 만지작거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야당은 이렇게 비틀거리는 독일에게 7년 8년 걸려가며 무기를 사자고 하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편 이들이 협력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한국은 위기에 빠진 나토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많은 회원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기 때문이었죠. 최근 수많은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서 한국을 찾아와 무기 거래를 도모한 것은 물론 얼마 전엔 나토 측에서도 한국을 핵심적인 동맹으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구호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졌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 입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동유럽에 뚫어놓은 물꼬를 통해 마침내 한국이 나토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했고 장차 한국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선방해준다면 한국 무기가 나토군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단순히 한국만의 희망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에 대한 재빠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글로벌 타임스는 29일 나토의 결정은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즈강 헤이룸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한국과 나토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결탁해 안보력을 높이고 북방이웃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강대국 사이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외교적 자치권을 악화시키며 나토의 길을 내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울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기로 한 것에 대해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거나 유관 국가가 시비를 명확히 판별하고 냉전 사고를 가지고 진영 대치를 만드는 각종 패거리 만들기 행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요컨대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입만 열면 지역이니 분열 조장이니 말하는 중국은 이제 슬슬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분열의 근원이 다름 아닌 자신들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시도친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한국이 나토와 교류하는 게 그만큼 큰 위협이 된다는 의미. 그렇기에 은근슬쩍 한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면서 견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이라는 카드가 레드팀 국가에 아주 잘 듣는 약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번호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번호표를 가장 처음 뽑아간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살려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문이 분열되어 어뭇거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선택지는 정해져 있고 고르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살아남던가 아니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폴란드를 내버려둔 독일과 손을 잡고 탱크 한 대 받기도 전에 러시아에게 잡아먹히던가죠. 부디 폴란드 국민들이 계속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KEE 전차가 팔릴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8일과 9일에 걸쳐 우리 국회의장이 루마니아 방산 관계자 고위 정치민을 만나 방산 수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이뤄졌을 게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 역시 최근 20조 원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만큼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본만 아니라 1K 이 전차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이집트에서도 KEE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KEE 전차는 우수한 전차라며 노르웨이가 도입할 100대의 차기 전차를 한국의 KEE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전차 강국 독일을 수출 물량으로 꺾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국가에 수출될 물량과 한국에서 추가 양산될 KEE 전차를 합치면 KEE 전차의 총생산량은 최대 무려 2000대까지 불어납니다. 세계 방산무기 제조강국민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만큼 남다른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없어 북한에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EE에 적용된 여러 체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의 성능은 독일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국산 변속기 역시 1에서 3차 양산분에 사용된 독일제 변속기에 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산비리 논란이 터지는 등 논란거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산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차를 만들었음에도 전차에 쓸 1500마력 엔진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그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심지어 제치기 위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EE 전차 수출 대박이라는 신화 뒤에 감춰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KEE 전차의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KEE 전차가 갑자기 날개 돋힌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EE 전차를 팔아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아직 우리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길래 독일을 바로 옆에 둔 폴란드나 미제 M1 전차를 1천대나 가진 이집트가 KEE 전차를 사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는 군대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KEE 흑표는 방산비리 논란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KEE 전차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첨단 능동방호 체계 우리 힘으로 개발한 복합장갑 합개량형 유기압식 현수장치 ISU를 이용한 포각조정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 등 당대 최고의 전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해 보였던 KEE의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동방호 체계는 알고 보니 주변 임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반쪽짜리 방어체계였고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력화가 뜻도 없이 지면됐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팩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전차의 심장입니다. 두 부품을 합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차가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당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중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정밀 부품으로 의외로 쉽게 고장이 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밀해서 후방에서 분해해야 겨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전장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급작스럽게 기동하기 때문에 고동계통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를 버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시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파워팩 덕에 엔진이든 변속기든 파워팩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져 전차의 비전투 손실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워팩의 국산화가 추진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차를 완전히 국산화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많은 이들이 흑표 파워팩 개발을 헌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강한데다 튼튼하기까지 한 엔진과 변속기를 제조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가진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일본 등 엔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조차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기술로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뢰성을 인정받은 M2U사의 M2U 883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고무된 일부 국방 관계자들이 파워팩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면 적차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산화 반대론자들은 아직 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대에 KEE 전차가 사용하는 M2U 883 엔진과 동일한 1500마력 출력을 낼 수 있는 미쓰비시 10ZG32WT 엔진과 MT1506단 변속기로 구성된 90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989년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지은 후 1990년 30대가 양산됐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우 자동차가 일본 스즈키에서 들여온 FAC 엔진으로 티코를 출시했습니다. FAC의 최고 출력은 41마리기였습니다. 그나마 현대가 1991년 5월 자연 흡기 92마력 터보 차저 129마력 린 최초의 국산 엔진 알파 엔진을 제작했으나 1500마력 엔진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적차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전차 엔진의 국산화는 강행됐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만들 수 없다면 수출은 커녕 전시에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산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국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E 흡표용으로 개발한 DV27K 엔진은 사행정 디젤 엔진입니다. 사행정 디젤 엔진은 엔진 효율이 우수에 적은 연료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배기량이 크지 않아 출력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일단 만들면 성능은 좋듯 고출력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90식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이행정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출력을 올리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엔진 무게가 가벼워 개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고 연료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90식 전차의 연비는 무려 킬로미터당 3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330미터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DV27K 엔진은 사행정 구조 덕에 1리터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사행정 구조에 더해 연비에 좋은 룽스트로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우리 엔진의 경쟁 상대가 KE1차 양산분에 들어간 독일제 전차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국산 엔진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는 개발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화가 결정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각팬 속도 제어, 가속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량이 이뤄졌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KE 전차의 양산 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엔진 제작 3인 두산이 KE 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당시 개발 당사자는 어차피 실패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차 개발 자금을 빼돌려 중장 비용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엔진 실린더가 깨졌고 가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KE 엔진은 방산 비리 엔진 결함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KE 양산 논자들조차 독일산 엔진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독일산 엔진이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1980년대 두산 인프라의 전신이던 대우중공업은 대형차용 280마력 엔진인 기이 848m을 독일 맨 4로부터 사들여 제작했습니다. 주로 버스에 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첫 국산 장갑차 K200에도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국산 장갑차를 탄 장병들의 호평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개발진은 이런 호평에도 굴하지 않고 개발의 질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량형인 350마력 D-848T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이를 K200 장갑차의 개량형민 K200A원에 실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848T 엔진을 다시 한번 개량해 K21 보병 전투차가 쓸 750마력 D-840 넥스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DV27K 엔진 역시 언젠가 독일제 엔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격차가 너무 심해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명품이라던 독일산 엔진에서 결함이 우수수 터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 결함 1단 기어에서 변속이 불가능한 결함 냉각팬 모작동으로 인한 주행 도중 엔진 정지 용접 미흡으로 인한 누유 등 명품 독일 엔진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엔진 같은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독일산 엔진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엔진이고 독일산이라고 언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르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 엔진의 여론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티르키에가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우리 기술진이 만든 dv27k 엔진과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랜 서름을 딛고 국산 전차 엔진이 세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워팩이 독일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안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인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생산될 k2개량형과 k3전차에 탑재될 차세대 전차에서는 세계 최강 독일조차 압도할 전차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리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항상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비난과 혹평 속에서 넘사벽과도 같았던 독일의 기술을 극복해낸 대한민국 개발진의 열정과 저력에 그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들보다 약간 뒤처졌을 뿐 그들을 명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란 생각은 지금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개발 초기에 너무 급하게 진행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문제를 극복해내고 세계적인 명품 무기가 되었네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